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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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거 갖고 싶어. 여기 마트 아니에요? 아니, 떡볶이 집 갔는데 저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걸 검색해 보니까 팔더라고요. 그래요? 진짜, 진짜. 딱 예쁘게 산다, 어머. 웬만한 여자 손놀림보다. 진짜. 김치. 밥그릇. 청국장. 딴 거 써야겠다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리고 이거를 밥그릇.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아니, 남자는 그냥 밀폐온 게다가 대충 먹으면 되는 건데. 그래도 벌어요. 아, 저거. 정갈하게 저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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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이고. 만매들이네, 만매들이네. 만매들이네. 뭐 하시는... 좋았어. 사진 찍으시는구나. 한번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. SNS 하는 거야? 됐어. 냠냠. 다들 뭐 해? 보고 싶어. 이야, 장난 아니다. SNS에 올리고 밥 먹는 거 봐. 우와. 내시경 받으러 왔어요, 혼자. 잘 받아. 저도 오빠가 보고 싶어요. 아니, 저렇게 일일이 댓글 하나 하나 배우니까? 여러분, 라디오 지뢰하는 거 같았는데. 네, 읽고 있어요. 읽고 대답도 좀 해 주고. 네. 병원에서 아픈 사람. 이거 밥 먹는 느낌이에요, 지금. 병원방? 병원방 먹는 느낌이에요. 병원방도 잘 나오네요, 저거. 그러니까. 1인실이에요, 1인실. 온통 하얀네요. 잘 먹었다. 와, 충격적이다, 진짜. 진짜 충격적이죠. 나 아까 병원방에 자꾸 지금 꽂혔어. 약간 좀 감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보면 볼수록, 알면 알수록. 나는 이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알기론 이쪽이 낫다니까. 정말 그냥 신기한. 대단하시다. 그냥.